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퇴한다고 하더니, 이대로 놓고 자는 것 좀 봐. 아이고, 사내들은 사내라서 그런다고 하지. 내일이면 시댁 들어가서 아키집애가 이대로 놓고 자는 것 좀 봐. 이거 시집가서, 쪽대 나진 않으면. 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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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고, 김사장 맞아서 고마워. 여보, 기린대 김사장. 안녕하세요. 국수야. 안녕하십니까. 축하하네. 우리 아들 모은 장가가. 아, 저기 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그래, 그래. 어서 와. 여보, 금경훈 후배 김국장.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마워. 아이고, 이거 뭐야, 정사장. 여보, 다 가면 이제 우리 정사장. 아니, 오늘 되게 멋지시네. 야, 좀 끊겼냐? 들어가, 들어가. 형수, 어디서 먹어요? 이따 봐, 이따. 행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여보, 신생은행 김진표 행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정말 감사하다. 지난주간 국수 많이 받았어. 정말 저 집에는 시장 사람 덕분인가? 네, 참 시끄러워서. 밥 먹고 가. 예, 예, 예. 어, 좀 저녁이네요. 우리만 손님 있어요. 사진 쪽에서 자꾸 저녁이잖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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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배님 좀 감사하자. 아이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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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들어가, 들어가. 이따 밥 먹고 가. 네, 이따 밥 먹고 가요. 야, 좀 해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안경 꼭 써야 돼? 또 왜요? 나한테 또 무슨 불만 있어요? 결혼식 날 좀 예쁘게 좀 하고 오지. 누가 자깃이 안 난달까 봐 그 안경을 그대로 쓰고 오십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시집 가나? 아이고. 저래갖고는 절대 시집 못 가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조미진.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야. 고마워요. 선배. 근데, 웨딩드레스 어디꺼여? 아이고, 하여간 이거 신경 쓰는 거 하고는. 밖에 계신 분이, 시어머니 되실군요? 아아. 시할머니도 계시다며. 네. 아마 실장 안에 계실 거예요.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어서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손주매내를 보시게 되셨습니다 고맙구만 명의는? 존 명의는? 예 저 존 명의는 예약 환자가 있어서 조금 늦을 거고요 집사람은 지금 저 밖에 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 김실장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짱했죠? 너무 이쁘다 앞으로 우리 회사 회식은 저희 족발집에서 책임질게요 아이고 아이고, 니가 족발 만질 줄이나 아냐? 앞으로 배우면 되죠 아이고 살짝 아이고 아니 근데 차 실장님은 안 오시냐? 오신다고 했는데? 좀 늦으시나? 네 어 당신 지금 어디야? 전 벌써 도착했어요 나 진료가 지금 끝났어 오늘 예약 환자가 많아서 응 끝마트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가 어머님들의 촛불 전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신랑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친cing 저러니까 Key 싱싱싱싱싱 아이고 저 여기로 좀 가봐요 안 보이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신나직자리인데